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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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2018년이 다 지나가네요 다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12월 연말 잘 보내시고요 Have a good time Merry Christmas 말씀드린 순간 지금 4천 명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? 이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분은 가수입니다 희미한 추억이 담긴 극진 내 마음이 은근히 잘 아는데? 그대의 흔적도 있을까 Oh my baby you're my everything 저 와우 엄청나왔어 사랑인 걸 몰랐었나 봐 좋아 좋아 나 이제야 알았어 네가 나의 전부였던 걸 네가 나의 마지막인 걸 네가 떠난 뒤에 알았어 야! 야! 자 4천 명 돌파했습니다! 싫어요! 지민지 싫어요! —